1. 소니는 EPL 역사상 가장 양발이 빠른 선수.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를 자랑하는 그는 오른발 59골, 왼발 43골로 탄탄한 밸런스를 자랑하는 중이다. 실력과 인성을 갖춘 훌륭한 감독과 팀에 헌신하는 주장이 토트넘을 새로운 팀으로 바꾸고 있다. 팬들에게 축구가 가져다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 클럽이 제대로 된 스포츠십을 선사하고 있다. 그동안 모레알이라고 조롱받았던 토트넘이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올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새 감독 NG 포스테코글루를 포함해 새롭게 안장을 찬 손흥민이 최고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기존과는 다른 팀워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인데요. 18일 영국 스포츠 전문 매체 디에슬레틱에 의하면 토트넘은 2022-2023 시즌 마지막 3개월 동안 수많은 변명으로 가득 찬 구단이었다. 전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선수단과 클럽 수뇌부까지 싸잡아 비판한 뒤 팀을 홀랑 떠났다. 감독 대행 체제로 동기부여가 완전히 사라진 토트넘 선수단은 시즌 막판을 엉망으로 보내며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선사했다. 라며 보도했고 이에 영국 매체 BBC는 하지만 시즌이 끝나고 다시 불과 3개월 만에 토트넘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서 나타났다. 전술부터 클럽하우스 분위기까지 예전에 경직되고 투박한 모습은 말끔히 사라졌다. 지난 셰필드와의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에서 그동안 많은 호평을 받아왔던 히샬리송이 멋진 헤딩골로 동점골을 터뜨리고 클루셉스키가 주발인 왼발이 아닌 오른발로 역전골을 만들어내며 프리미어리그 2위를 지키고 있는 이례적인 일을 만들어냈다. 라며 보도했습니다. 한편 셰필드가 역전승에서 구장의 홈팬들이 한호성을 지르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던 와중 이를 본 다이어의 언짢은 모습이 영국 중계에 보도되자 큰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슈왕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이 주목하고 있는 축구 클럽을 하나 꼽자고 하면 바로 토트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지난 16회 셰필드와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를 치른 토트넘은 홈구장에서 2대1로 승리를 쟁취했고 토트넘은 4연승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2위 자리를 지켜냈다. 경기 초반부터 5경기 내내 무패 행진을 보이며 그 어떤 때보다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토트넘은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점에서 외신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주장 손흥민의 필두로 생성된 팀 분위기이다.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포스테코글루의 철학은 물론 주장 손흥민의 남다른 지도력이 토트넘의 연이은 상승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문가들 사이에 분석되고 있다. 라며 전문가 뿐만 아니라 타클럽 감독들조차 손흥민의 리더십에 감탄 중이라며 보도했습니다. 영국 디에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전문기자는 토트넘의 활력을 불어넣은 손흥민이 선사하는 주장의 품격은 팬들마저 극찬을 퍼붓고 있다. 영국 현지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손흥민의 주장선임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손흥민을 팀의 리더로 선택한 포스테코글루 감독 결정이 토트넘을 변화시켰으며 감독도 명장 반열에 올라섰다며 초반부명의 감독이라 무시했던 팬들의 시선은 이미 말끔히 사라져 있다. 라며 앞으로 감독과 주장이 함께 또 어떤 팀의 반전을 이끌어갈지 몹시 기대가 된다며 보도를 마쳤습니다. 셰필드 경기에서 대역전 승을 이룬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 선수 모두가 훌륭했다. 매일 피와 땀을 흘리며 열심히 임했던 선수들이 드디어 그 보상을 받은 날이 찾아온 것이다. 오늘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삶의 다른 영역에 대해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은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한 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선수들은 신뢰를 기반으로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었다. 앞으로 팬분들에게 더욱 멋진 경기를 선사할 것이며 많은 응원에 감사하다. 라며 원정훈 팬들을 향해 보답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인터뷰가 급속도로 퍼지자마자 토트넘 팬페이지는 아주 뜨거운 속도로 댓글창이 가득 차고 있다고 합니다. 실력에 따라 선수를 기용하는 것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서 명장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다. 심지어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주장을 너무 잘 뽑아서 선수들마저 소니를 너무 잘 따르고 있다. 포스테이 진짜 명장인 게 저번 경기 헤트트릭한 소니를 끝까지 쓸 법도 한데 체력 안 올라온 거 바로 캐치하고 빼냈잖아. 그리고 본인마저 본인의 실력을 의심하고 있는 히샬리송을 용병으로 넣어서 경기의 흐름을 아예 바꿔버렸지. 그리고 소니랑 페리시치를 같이 안 쓰는 것만 봐도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어. 선수들 체력 보호는 물론 멘탈 관리까지 명장이다. 어떻게 몇 개월 만에 팀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팀이 되어버렸을까? 끈끈함이 전혀 없는 팀이었는데 올 시즌 토트넘은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절대 지지 않는 팀으로 변모했어. 대단해. 아무리 축구선수고 프로지만 다같은 인간이잖아. 어린 나이에 타고 가서 냉정한 평가 듣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심리상태까지 챙겨주면서 실속까지 있으니 진짜 훌륭한 감독이지. 주장 손이도 대선배 노릇을 똑똑히 하며 잘 챙겨주잖아.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다. 한편 이렇게 변화한 토트넘에 만족하고 있는 팬들의 심기를 건드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셰필드 전 쿨루셉스키가 역전골을 터뜨리자 순식간에 변한 다이어의 표정이었습니다. 이는 영국 중계방송의 고스란히 잡혔고 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던 온라인 속 토트넘 팬들은 물음표를 던지며 그 원인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경기가 끝난 후 다이어는 현지 언론사의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마이크를 가져가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고 이는 영국 전역에 큰 화제가 되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공한 것은 순전이온이다. 그것도 마지막 추가 시간에 두 골을 넣어서 겨우 역전한 것 아니냐. 그리고 정말 성가시는 게 있다. 바로 손이다. 교체되었다는 것은 폼이 떨어진 것이고 그냥 벤치에 조용히 앉아있을 것이지. 동료들이 골을 넣자마자 경기장으로 뛰쳐들어가는 것은 무슨 행동인가. 그리고 동료들이 만든 득점이 자기가 넣은 득점인 것 마냥 행복해하고 좋아하던데 내 눈에는 가식적으로 보일 뿐이다. 이 같은 다이어의 폭탄 발언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삽시간으로 퍼졌는데요. 이에 토트넘 전담 기자 찰리 앳클리쉐어는 토트넘 선수들이 셰필드전에서 역전승한 뒤 놀랄 것도 없이 기뻐했다. 토트넘은 역사상 처음으로 15점 만점에서 13점을 받으며 엄청난 정신적 변화를 가지고 왔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토트넘에 머물고 있지 않은 선수들도 한화한 것이다. 상파울로의 루카스 모우라와 갈라타 사라이의 다빈손 산체스는 개인 SNS에 메시지를 남기며 지금의 순간을 함께 즐기고 있다. 하지만 어디에나 불청객은 존재하는 듯 싶다. 다이어는 이런 따뜻한 분위기에 함께 즐기기는 커녕 소외된 그라운드에서 홀로 동료들의 뒷담화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선수를 하루빨리 걷어내라는 팬들의 원성은 쇄도하고 있으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토트넘의 훗날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과 우려마저 사고 있다고 한다. 아니면 차라리 이군으로 밀어내는 초강수를 쓰는 것이 어떨지 팬들이 다이어 한 명을 두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라며 보도했습니다. 한편 다이어가 만들어내는 불편한 분위기에 대적하듯 손흥민은 꾸준히 남다른 영향력을 발산하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타임즈의 축구 전문가 토니 아담스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카리스마를 내뿜는 스타일의 주장이 전혀 아니다. 보스보다는 살가운 친형에 훨씬 가깝다. 항상 웃고 친절하며 동양인 특유의 겸손한 자세로 유럽 선수단을 두루 품어냈다. 또한 그의 부드러운 리더십은 기센 유럽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였으며 오히려 신뢰를 쌓기 시작했다. 타 클럽 명장들마저 탐내는 손흥민이 갖고 있는 주장의 품격은 날이 갈수록 더욱 조명을 받고 있다. 라며 토트넘 선수들이 현재 팀에 만족하고 있는 듯 보인다며 경기 직후 인터뷰를 진행한 선수들의 짧은 인사를 공개했는데요. 우리 선수단은 지금 친형제들처럼 뭉치게 되었다. 우리는 가족의 일부이다. 우리는 항상 함께 뛰면서 앞으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물론 실제 가족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끈끈해졌다. 그것이 우리를 팀으로 더욱 강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보다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 한편 손흥민의 이러한 리더십 뿐만 아니라 실력 또한 외신의 극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손흥민의 양발은 완벽하고 속도는 무시무시하다. 그의 양발은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를 자랑한다. 지금까지 EPL에서 106골을 터뜨렸는데 오른발 59골, 왼발 43골로 탄탄한 밸런스를 선사한다. 심지어 타고난 오른발보다 왼발로 득점하는데 더 능숙한 것으로 보이며 손흥민이 많은 축구 선수들의 롤모델이 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이다. EPL 역사에서 왼쪽과 오른쪽 양발로 각각 40골 이상 기록한 선수는 손흥민과 현재 미넨으로 간 헤리 케임밖에 없다. 이제 득점포 가동을 시작하며 언맨쇼를 펼치고 있는 손흥민의 다음 쇼는 또 어떤 놀라움을 보여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라며 보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언제나 동료들을 챙겨주며 팀에 헌신하기로 유명한데요. 특히나 이번 셰필드전에서는 승리한 뒤 그동안 부진한 늪에서 탈출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히샬리송이 볼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자 손흥민 선수는 히샬리송의 길을 살려주며 그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어준 모습에 세계 팬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축구 실력은 물론 인성까지 완벽한 손흥민 선수로 인해 밝아진 토트넘 선수단이 정말 보기 좋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더욱 깊은 팀워크를 보이며 우승컵에 한걸음 달려나가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